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최초 제보한 사람은 이낙연의 최측근이다 라는 경기경제신문기자의 발언에 이낙연은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며 한번 파악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늘 이낙연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정이었던 남평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평호는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낙연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낙연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낙연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대선 경선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던 남평호가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캠프의 상황실장이 저런 엄청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데 이낙연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평호 씨는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저러한 디테일한 제보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판이라지만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을 해서 제보했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낙연 최측근 남평호 씨가 커밍아웃까지 한 이 마당에 이낙연은 더더욱더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4일 남았는데 갓 잔치도 않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 흔들어대면서 대단히 도덕적인 양, 대단히 상식적인 양 떠들어낸 모습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빠르게 탈당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내일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총선용 악법이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동훈은 오늘도 출근길에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그 법을 통해 내년 4월 9일 10일에도 계속 수사사항을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선택권 침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 침해가 아니라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제히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쌍특검법 강행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여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가 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비호에 나선 것이다.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보전의 앞장선 모습이 보기 씁쓸하다.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의결하겠다. 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국힘은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윤석열의 말씀 지켜주시기 바란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국힘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없이 떠든 말은 당당하게 수사 받아라. 라는 주문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단 한 번도 불응한 적 없으며 하다못해 장기간 단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임에도 소환조사에 임했습니다. 지들이 그동안 떠들었던 논리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김건희 특검이 총선용이라는 둥 악법이라는 둥에 실들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가 연일 드문 불출하며 납작 엎드려 있는 이유 당당함은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뉴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서 청부민원 사주를 벌인 작태를 겨냥해서는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민원 사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 라고 강한 메시지 한방으로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조작과 공작이 난많은 세상 이게 바로 검사, 독재 정권의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자, 그런 가운데 건복을 벗고 정치복을 입은 한동훈 그동안은 잘도 버텨왔는데 정치인의 삶은 그동안의 삶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한동훈을 고발을 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며 모욕죽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특히 특검법에 담긴 수사상황, 언론 브리핑을 독소조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온 장본인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밝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피의 사실을 공표한 피의 고발인 한동훈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래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라며 증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죠. 그 깐죽거리는 입대운에 결국 고발을 다하게 된 한동훈. 앞으로도 고발당할 거리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설령 작금의 윤석열 검찰의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아주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원시에게 말로만 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해당 발언입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기본교육교제가 개정돼서 발간됐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국정가지로 선쟁해 교제 발간을 추진했는데 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중립성을 훼손하고 MZ세대 군인들을 무시하는 꼰대문화를 강요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 퇴행으로 점철시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치중립성 훼손입니다. 김양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켜왔습니다.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된 교제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소수도 없었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 미화와 함께 윤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습니다. 이번 교제는. 국방교제가 정권홍범을 뉴라이트 교제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치중립성 훼손 및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꼰대문화 강요와 역사요곡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 등을 무시한 시체말로 까라면 깐다식의 구태적인 꼰대문화를 강요하고 병영혁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부 가오로 서술하거나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인 한일협력만 강조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치중립성을 포기됐고 노골적인 정권홍범, 꼰대병영문화 강요, 역사 왜곡으로 정신연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토록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엉터리 교제 발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교제 사용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제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